아! 아픈데? 많이? 펌파? 도와줘요! 수정의 힘으로! 이게 뭐야? 아 벌레같은 눈 뜨거워 근데 왜 눈이 왔죠? 원래 트위가 맞아 정상 아닌가요? 트위씨? 아 뭐야! 아 바꿔야겠다 I'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lay your soul 미친! 너무 아픈데? 아이고 겁나 아프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트위 어디갔냐? 이거 한번 써줘요 트위야 안 보여! 아 뭐야 한 마리 받으면 안 되는데 트위씨? 아이고 아 아 뭐야 아 뭐야 너다 이 차례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오 멋진걸 이거 너무 무려 이 촌다고는 어딨냐 너 향량 막고 있을거 같애 불안해 아 아 눈에 브레이크요 아이씨 잘못 표시했다 브레이크 못들어졌어 못들어졌잖아 브레이크 아 뭐야 안패져 안패져 뭐야 이거 아 브레이크 뭐야 이거 아니 안패져 아 뭐지 아 안패졌어 순간적으로 아 안패졌어 순간적으로 안우주어졌어 진짜 아 무뎌 디져 얘 컨트롤하면 되겠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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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춰가지고 아니다 A급이 아니다 하나는 A급을 깼고 나머지는 B급을 깼다 나머지는 두개는 2,000원 2,000원 3,000원 2,000원 3,000원 마지막에 했지? 설마 나 저기 파란색깔을 또 간 줄 알았어 아 뒀다 이 생각했거든 바로 한번더 깰까 했는데 왜 액시가 너무 쎄셔져? 아 근데 저수록 계신데 깜짝이야 막폭 깨려면 남아 키워야되요 막폭 계신다 막폭 막폭 봐봐 보였습니까? 바로 쫄! 이쪽에 안부르는 이 센스 어어어어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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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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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칸이 거둬룩이디 라스 그거 안쓸컬요 그거 스킬 이거 쓰다가 내가 마주 러쉬 잘가 두번의 실수는 있어도 세번째는 없다 비켜이 아아 이거네 라스 직업 스킬로 데미지 한번 씹어주면서 퀴 딸필일 때 감사합니다 으아아아 제가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흐흐흐흐 제가 한번 까볼게요 하나 내가 먹었잖아 하나 까볼게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데리막히시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이거 한번만 제가 까보고 싶어요 SSR 3단계 아 미친 버그 아냐 이거 쿗 내가 눌려 네 시간 어디가는데 흐흐흫 장난 마지막